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이미 commit한 버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readme.html.py 추가 body 태그 추가 이런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음... 여기에 있는 body 태그를 추가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body 태그 추가 이후에 일어난 이 commit들을 삭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버전을 선택하고 Reset Current Branch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직 모드하고 하드한 다음에 OK를 하시면 자 여러분의 그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모든 버전이 삭제되고 여러분이 현재 아직 commit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 올려놓은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아주 깔끔하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OK를 누르면 경고가 뜨죠? 자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 추가가 최신 커밋이 됐고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있었던 버전들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를 바디 태그 추가라는 이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로 워킹 카피의 상태가 바뀌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죠. 그리고 readme.md 파일도 자 보시는 것처럼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기능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버전이 싹 날라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도 싹 날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자 저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뭐 각자 알아서 커밋을 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되돌리기 기능은 우리가 버전 관리를 쓰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너무 자악하지 마시고 또 제 책임도 사실 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듣다가 안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영상을 찾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리셋을 해볼 건데요. 자 바디 태그 추가 뒤에 있는 이 버전들은 삭제하면서 현재 저의 워킹 카피의 상태 자 볼까요? 현재 저의 워킹 카피의 상태 index.html readme.md 파일이 있고 그리고 index.html의 파일이 최신 버전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나오는 버전들은 삭제하면서 저의 워킹 카피의 상태는 아직 커밋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도 역시 리셋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 언제 사용을 하냐면 뭐 여러분이 커밋을 했는데 어 아직 커밋할 때가 안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그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파일에다가 기술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인증 정보 여러분의 서버에 접속하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소스 코드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오픈소스에요. 그럼 어떡해요? 난리 나는 거죠. 예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버전을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그때 Git은 아주 유연하게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바디 태그 추가에 이 스냅샷으로 이 상태로 우리가 돌아오고 싶다면 얘를 선택하고 리셋 커런트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믹시드라고 되어 있는 것과 소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믹시드, 이 디포이트 값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readme.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커밋은 없었던 일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working copy의 상태 두 개의 파일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현재 working copy의 이 상태는 커밋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요. 해볼게요. OK.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버전들은 사라졌고 uncommitted changes에 보시는 것처럼 readme.md 파일은 우리가 삭제한 버전에서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되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즉, 버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index.html 파일도 우리가 리셋하기 전에 working copy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정보가 커밋에 포함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리셋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리셋의 세 가지 옵션 뭐냐면 mixed, soft, 그리고 hard라는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